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난한 땅 루스콧 베델에 이르고 같이 했습니다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 제목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베델로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환경의 문제는 아닙니다 약속하는 사람의 성실함과 진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만 살았다면 분명히 결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그런 말에 의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운이 따라줘야지 세상이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또 환경이 그렇게 받쳐줘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저의 세계관은 달라졌고 또 삶을 보는 눈도 당연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는 약속하는 이의 진실함과 성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몇 프로나 백 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서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은 세 가지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리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은 그 약속을 받은 야곱에게 어떤 보증으로, 개런티로 그의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약속의 보증수표는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을까? 글쎄요 우리 모두 다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샌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던 힘 그 힘이란 뭘까요? 우리 안에서 확신이죠 확신 그런 확신 그 힘은 뭘까요? 뭔가 동요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제 성격상 사람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무서웠고 어릴 때 또 중학교에 들어갈 때 저는 이제 제 학교가 언덕 하나를 넘어서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덕을 넘어갈 땐 항상 누가 있죠? 옛날에는 산적 근데 저희 때는 산적은 없었어요 산적은 없었는데 가끔 그 형아들이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가 좀 문제가 있는데 나하고 갈래? 그리고 따라갔다가 다 털리고 우는 아이들이 울고 가는 아이들이 가끔 있었고 저도 한두 번 잡혔거든요 나하고 좀 가야 되겠다 물론 저는 이제 주랭랑을 쳤는데 저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리 와 그래서 주랭랑을 쳤는데 그런 게 굉장히 두려웠고 또 선생님의 무서운 얼굴이 두려웠고 시험 결과가 두려웠고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새 보금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또 보금 안에 살기 전에도 그냥 종교 생활 가운데 있을 때는 역시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보금 안에 있으면서 비로소 제가 요즘 자주 하는 표현은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말입니다 그건 그냥 큰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오해나 소문이나 왜곡이나 아니면 누군가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그런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금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서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안에 내 안에 그럴 만한 힘이 생겼다는 걸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공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다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니까 어느새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정보에 의지하면서 자꾸 백번이나 흔들리는 그런 우리가 굉장한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큰 수술 앞에 마취주사 바늘이 바늘이 안 들어가고 요즘은 바로 저기다가 찌르죠 마취주사약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평온해진 그건 뭐 프로포폴 때문이 아니고 마음이 굉장히 평온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종종 놀랍니다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품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 안에 내가 알지 못하던 힘이 내가 알지 못하던 영역이 내 안에서 자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은 곳에 품게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이루어져서 야곱은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베델은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약속을 처음 들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기념비적인 장소입니다 그는 이제 약속이 있는 인생이 되었고 그는 존귀해졌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존귀해졌습니다 지난주 제자반 하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저도 다음 주에 출장을 그래서 새벽에 비행장에서 갑니다 그래서 내가 무시받지 않겠구나 그랬어요 약속을 가진 사람이니까 비록 자신은 업무의 일부를 감당해야 될 대리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가 약속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는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약옵은 한없이 가벼웠던 그의 인생의 존재감이 점점 점점 존귀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DNA는 비록 그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잔머리를 굴리고 자기에게 닥쳐올 불이익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상하게도 그의 내면이 점점 점점 변해가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일생일대의 고비가 닥쳐왔을 때 약복강에서 그는 그 자신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세상 명예, 재산, 가족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과 씨름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쇼다운을 통해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과의 내적 승부를 통해서 새 이름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그러한 자귀를 부여해 주시듯이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네 이름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리라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야구배의 인생은 우리가 35장 이전에 말씀해서 본 것처럼 노마드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나그네의 인생길은 여전히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자녀들이 또다시 세상 속에 휘말려서 호족되며 갈등하고 있습니다 야구분 목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제나 목이 마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 안에 있었던 걸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야구배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의 가족들이 모두 다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처음 임재하셨던 곳 그곳에서 야구분 처음 예배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추억여행을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녔던 학교 내가 자랐던 동네 지금 그때 그 친구들은 무엇하고 있을까 추억여행 그래 내가 교회를 다녔었지 그게 아니고 명령입니다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의 처소를 세우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지금 아브라함 이후에 다섯 번째 예배의 단을 쌓는 것인데 네 번째까지는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는 자기가 자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크리스찬들이 예배는 내가 원할 때 드리는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면에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자연스럽고 또 인격적인 교제라는 면에서 자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십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직업 세계에서 자격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권한을 갖기 위한 거예요 전문가의 어떤 타이틀을 그런 권한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일정한 기준에 들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공부해야 하지만 그러나 선한 강제가 없이 우리는 그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것과는 다릅니다 죄와 죽음과 그리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자격과 능력 이를 구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힘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선한 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예배는 선한 강제입니다 오늘 아침 조시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에게서 그런 예배의 삶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시고 너의 삶의 현장에 예배의 처설을 세워라 예배는 가상공간에서 드릴 수 없습니다 아 목사님 하나님 다 믿어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 있든지 저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배는 가상공간이 아닙니다 가족은 가상공간에 있지 않아요 딸이 아프면 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는 휴가를 내고 휴직계를 내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희생하고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가족은 가상공간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그렇다 치고의 생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가상적일 수 있고 민중의 아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고 믿는 하나님은 그런 종교 백과사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 아내만큼이나 아들만큼이나 저의 지난 삶만큼이나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만큼이나 하나님은 제게 리얼하고 현실이고 그리고 나의 목적이고 나의 렌즈이고 살아갈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배를 명하십니다 예배는 도피의 자리가 아니고 준엄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강제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와 그리고 여기까지 해와 그러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우리가 인생에 참된 주인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곤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얻을까요?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했을 때 무엇을 얻었나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입니다 두렵고도 놀라운 떨리는 신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존재에서 존재로 의미 없는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그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찬양해서 기도해서 말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열린 마음에서 주여 오소서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예배에서 얻는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비로소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방향성을요 물리학에서 원심력이란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움직이기 시작할 때 원심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날 때 방향성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을 부여합니다 부적이나 로또 같은 말씀은 하나님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두려움을 피하고 너의 원망할 피난처를 만들어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딥게 하십니다 존귀한 인생입니다 어릴 때 읽었던 성경으로부터 제가 처음 중학교에 올라가서 저에게 낯설고 신비롭게 다가왔던 말씀 예수님의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전에도 책을 많이 읽었지만 위인전이나 사람의 전기를 많이 읽었지만 그런 말씀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1인칭을 써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오묘하고 신비했던 느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담아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눈이 뜨입니다 또 하나의 눈이 뜨린 거예요 물리적인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많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그런 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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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와 교차하는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아하 우리의 삶의 길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요 버려야 될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벌써 그 말씀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아직 베델로 가기 전이에요 단을 쌓기 전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전부 다 우상 다 꺼내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 이게 아주 아주 우상 덩어리에요 보니까 드라빔 큰 건데 그거 가져왔어요 귀걸이 코걸이 피어싱 어마한 게 다 우상이에요 목걸이 정말 우상 덩어리 움직이는 우상 그게 뭐냐면 보험을 들어오는 거예요 보험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실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내가 어떤 실체적인 길을 가야 하는데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껴가고 싶은 거예요 비껴가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라고 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십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고 섬겼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였어요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서 우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니까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도 좀 비판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은 금방 거기서 엇나갈 거예요 종교적인 외골수를 말하는 거군요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마치 어떤 기독교인들이 불상을 가서 도끼로 부수고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다원적이면 좋지 않을까 좀 더 관용하면 좀 톨러런스를 보이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외골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초점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합니다 Target Oriented Life 타겟을 지향하는 그런 삶이죠 리고렌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구동하는 목적이 이끌어내는 그런 삶이죠 여러분 이것은 외골수라거나 배타적이거나 자기만 그런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진리는 다원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란 분명하게 하나의 타겟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의 치료법이 다양하고 로마로 가는 길도 다양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입니다 내가 치료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결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운드업아웃에 출구가 네 개 다섯 개지만 내가 가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경험적으로 볼 때 길이 아주 많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언제나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살면서 저에게 항상 답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칫솔을 살아가면 두 번째 선반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집어 갖고 오기로 결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에 칫솔은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유일한 한 개 칫솔을 갖고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시간을 다 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여러 개라는 것은 지도 볼 때 생각이지 내가 실제로 가게 될 때 길은 하나입니다 늘 의심하고 헤매는 사람에게는 내적인 확신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 이에게 약속이란 없습니다 칼팡질팡이 있을 뿐이에요 약속했지만 약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하면서 또 다른 정보를 검색하고 그리고 금방 한 시간 뒤에 다시 전화할 거예요 미안한데요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요 언제나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원망과 불신만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파트너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런 이들과 거래하게 된다면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플랜 B를 언제나 준비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피로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요 늘 도망갈 길을 찾는 병사는 지혜로운 게 아니라 비겁한 것입니다 우리는 플랜 B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현실에 대해서 눈뜨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아젠다를 정할 때 우리가 위로받고 도피하기 위한 길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깨우고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그들을 견고한 등대로 빛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권한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의 부활에 이르려 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을 철폐하라 합니다 우상은 뭐냐면 현실에 직면하기 두려운 인생이 만들어놓은 그 보험이 도피로가 우상입니다 우상은 그래서 대용품이에요 대용품 결코 그 실체가 될 수 없는 대용품 그런데 거기에 무슨 힘이 있느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힘을 부여하는 거예요 장신구를 하나 메고 거기에다 힘을 부여해서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그래서 영화에는 실제로 총을 맞으면 어디 맞아요? 여기에다가 놓은 목걸이에 맞죠 그래서 그게 나를 지켜줬다고 죽으면서 너에게 이것을 줄게 목걸이를 너에게 행운을 불러올 거야 그 부적과 같은 그 우상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뭘 하나 만들어 놓고 장승 하나 만들어 놓고 절하고 내 목에다가 못을 걸고 그것만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상은 내면화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신하면서 내면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은 이제 무엇이 되었느냐 하면 인간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바로 보지 못하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로 직면하지 못하게 자꾸 더 피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의 우상은 늘 회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하고 두려워하고 방어하고 그러기 위해서 센 척합니다 센 척하는 사람들의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말이고 악한 생각이에요 거칠은 말과 부정적인 말과 그리고 원망하는 사고 이것은 우상입니다 좋은 도피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울 때 항상 3인칭으로 말해요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3인칭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카더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사님, did you know? 몰라요? 몰라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제가 항상 물어봐요 누가요? 인칭을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고자질하는 게 되잖아요 고자질이 아니라 저는 3인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볼 때도 3인칭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요 세상 돌아가는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보금 사역하다가 한국에 가면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 코너에 갑니다 각 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뭔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금 안에 있고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세상에 뒤져서 정말 이미 이제 신석기 시대가 지났는데 내가 신석기 시대 옷 입고 있는지 베스트셀러 코너에 한번 가보는데 물론 내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볼 때마다 제가 안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길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그런 거예요 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도 포스트 코로나 를 얘기할 때도 뭐 닥쳐오는 웨이브 어떤 새로운 인류의 문명과 어떤 것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구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길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상 속으로 도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불안과 연약함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질병의 이름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낙심도 사실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을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야곱은 바로 그 우상을 우리들에게 깨트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자신 있게 나가세요 1인칭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내 안에 두려움과 낙심이 있다면 1인칭으로 얘기하세요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안합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접수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내가 이 현실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기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개의 구절을 제가 인용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저런 마음을 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피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고요 저런 태도에다가 저런 생각에 저런 말에 우리가 뭔가 힘을 대체로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페소스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상을 깨트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의 태도를 옷처럼 입혀 주십니다 베드로 전세 2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식이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면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입니다 정말이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어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야구보세 1장 2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스 12장 1절 2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에 어디에 도피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우리의 내적인 확신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진리의 한 가지 길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상을 버리면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나 단 하나의 참되고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와나가 시작됐는데요 어와나 트랙에 있는 우리 고학년 친구가 숙제를 하면서 목사님 인터뷰할 게 좀 있어요 뭔데 상식적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증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너무 많은데 하나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했어요 상식적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 인도하신 것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어떤 것도 도피로는 아니었어요 저의 나약함과 비겁함과 영렬함을 감추기 위한 것은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그것이 복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을 보기 전에 인터뷰를 하기 전에 연주를 하기 전에 어떤 병원의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가 여행수를 바라는 건가 잘 구별되지 않는데 그러나 점차점차 구별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해질 때 그래 나는 도피로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도피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우상을 깨트리고 내 생명에 주신 하나님께 내 삶의 키를 비밀번호를 나의 아이디를 내 남은 시간을 맡기는 거야 그렇습니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여러분 우상을 없애고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때 세상은 그들을 괴롭히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계물 지나 가난으로 가는데 그 아들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라가는 길에 막는 일들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추격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금주를 결단하고 해식자리에서 이제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막 박해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어 그래 먹지마 그래서 섭섭했다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너를 술을 먹일 때까지 내가 정말 먹지도 자지도 않을 거야 그러기를 은근히 기대했는지 모르는데 아무도 그래 저 사람은 주지마 안 먹는지 그렇습니다 섭섭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대를 지켜주십니다 사순절 맞아서 하는 모든 예배가 참 귀합니다 심야 기도회를 8시부터 10시까지 또 우리가 1시간 기도를 하자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는 멀쩡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또 최고의 효율성을 구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단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아까 보셨죠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잡아놓으니까 조금 민망해서 저는 좀 잡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이 젖어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겁해서 도피처를 찾아서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우상을 깨트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하게 가장 참되게 하나님과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요 예배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버릴 것은 없어요 버린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예배 드릴 때도요 여러분에게 아직 나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확신 있는 것처럼 예배에 100%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도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 없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이리 가야 할까 저리 가야 할까 그리고 내 마음에 발목을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주님 앞에 들여서 십자가 앞에 깨트려서 주님 1인칭으로 나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님 제가 두렵고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내가 두려움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어두운 생각 거기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원망과 변명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 우상을 깨트리겠습니다 그런 분은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 마음에 우상을